시작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이건 좀 얘 좀 보고 해 야 잘하면 할인해서 투표에 들어온다고 많은 살코기가 제 밥그릇에 있는 걸 처음 봅니다 내 음식에 다 띄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 집으로 가자 가장 센 말이야 실제로 다 숲이 어디야? 나도 우리 좀 못 찾아 이 정도는 보지 말라고 하지 이 정도 머리는 있어야 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신은 먹어야지 달다 왜 어디 갔다 오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벌쯤에서 잠깐 나갔던 거다 근데 자리를 비워주셔야 되는 건 맞죠 왜? 제가 오빠를 혼자 뭐 있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었으면 좋겠다 저는 오빠가 뜯어먹을 줄은 몰라 그게 사탕이 좀 딱딱한 건 줄 알았다? 뜯어먹을 줄 알았는데 어 왕코 정말... 진짜 잘하셨습니다 파이팅 엄마를 보기 전에 외면을 해버리시고요 그리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눈에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렸어 손이 저렇게 틀려있어도 돼? 거의 아주 제대로 바뀌었네요 셋이 좀 자유로워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네 가볼게요 괜찮은 애잖아 확 깨려 그냥 통번 때려야지 통번 때려야지 네 아 앤드 네 카드 오케이 카드 오케이 카드 오케이 카드 오케이 카드 오케이 아휴 너무 잘한다 지나가서는 뭐 동네 오빠 오빠 진짜 묶여있다니까요 아 묶여있구나 목 아파서 감기어서 시작 몇 배나 때리는 거야 아 아파 부었어요 목 아파입니다 거의 지금 후광이 이렇게 이 중의 중 키 엄청 크시네요 아유 되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쑥스럽고 부끄럽고 저는 덕봉의 그림자라 그래야 될까요? 호위무사 같은 캐릭터 가베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캐릭터를 상대로 만난다면 전 도망갈 거예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것 같아서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요 박승 선생님과 함께 나쁜 엉드를 싸잡아 축복하는 날입니다 이제 암행어선이 끝났습니다 암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 구각한 수탈자들의 이름이 있어 너무 좋아 날씨 한여름이 지나서 너무 고마운 일 요즘 하늘이 참 이쁘잖아 하늘 한번 보여줘 정말 파란 하늘이 진짜요 위키포라서 봐봤는데요 이 정도 할게 내가 여기다 서왔어 빠르게 하시게 원하세요? 야무지게요 야무지게 박도수 박태섭 장lang 조직적으로 불법 boring 은과 염초를 거래하였으며 그럼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어사와 조이에서 승률 역할을 맡은 차학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첫 사극인데 대본도 재미있고 배우분들과의 케미도 좋아서 저만 잘하면 더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니같이 동수 때린 피해자들을 대신해 이놈 청강일까? 차로 온 염라대왕이다. 조이야! 아 진짜 웬일이야? 진짜 승률이야? 진짜 승률이야가 너무 어려워요. 처음 만나가지고 리헌아! 진짜 안 놓치면서 장난을 못 치겠어요. 진짜 보고 싶었다. 김지훈이. 진짜 승률이야 근데? 오신분들과 팝콘과. 경치겠다. 아기 뛰어들고 왜요? 나 위에 앉았을지? 어. 처음 뵐거든요. 보통 에너지도 좋으실 거예요. 좀 상큼하신 것 같아요. 상준이과는 되게 상큼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터치게 빨아요. 닭을 좀 풀어. 어떻게 발짝 춤추고 왔라. 치겠다 치춰. 아니.. 이게.. 근데 이거 하면 정말 친해지는 게 맞아요? 난 그냥.. 거더기만 하니까? 친해지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친해지려고 춤 한 번 보여드릴게요. 어? 갑자기요? 아니요. 언니가 춤추면 친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끝날 때쯤 저도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낯설어서... 네, 승률은 이 시대의 서민들을 위한 변호사인데요. 승률이 어떻게 이 드라마에서 활약하는지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과 어떤 케미를 보여드릴 수 있는지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사와 조이 그리고 승률 파이팅! 아유, 조그만하게 되고 싶어. 오케이, 괜찮아요. 자, 할 수 있는데 강아하게. 근데 발이 들리려면 돌 던지. 미안하다. 무서워요. 아니야? 아니요.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제가 울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와서 안 해볼게요. 아, 잘 안 해볼게요. 전혀 도깨비가 아니란 말입니까? 왜 그러냐? 도깨비가 간지럼 타는 거 보았느냐? 안 만지고 싶어요. 안 만지고 싶어요, 뭐야. 어? 오빠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여름은 못 타겠냐? 어? 오빠 뭐 드시고 계세요? 어, 이게 콤부차라는 건데 아몰라이브 콤부차야. 아몰라이브 콤부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된다. 이거 네 얼굴 안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면 되잖아. 그럼, 그럼. 됐지, 이게 낫지. 지금 실제. 실제는. 실제는. 갑자기. 어우! 턱을 세게 막. 거의 충돌, 충돌. 아, 여기 따뜻해. 저희 핫팩만 만들려는 거예요? 핫팩 만들기. 무릎에 무릎. 아니, 이렇게. 와, 부딪치고. 아름답고. 여기. 여기. 이런 씬인데 자꾸 폭행을 해요. 이런 거 바로 어려웠습니다. 호랑이도 제발. 양반은 못 대했네요. 이 양반 아닌 거예요, 지금? 오빠 양반인데요. 오늘 씬은요. 조이와 아리언이 만나는 씬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집. 우리 집. 춤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알려줄 거고요. 호랑이 비어 왔다. 응급 왔구나. It's all right. 우리 집.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못 들었어요. 아니, 네가 안다고 해놓고서 왜 나왔나. 웃긴 짬뽕 아니야, 이거? 아, 부러워요. 이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나 대충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부덩이 때 제일 열심히 배웠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다리. 승렬이가 했던 건데 괜찮아요? 탈락. 누가 이렇게 귀여우래? 내가 처음. 하고 저는 뒤돌아서 웃을게요. 오빠 우는데. 아무튼. 같이 동농인데. 어디까지 갔다 왔어. 아무튼. 왜 삐졌어. 자비가 바로. 왜. 데려다주면. 이쪽이 어딨냐. 아유 아닙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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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허. 거기가 어디라고 이 오밤쥐 혼자 가겠다는 것이냐. 코앞입니다. 하앨들 노십니다. 고양이. 라 públic어 Bundesl그로움. протeman United. 요! 나리 아래라. 라이오이. 1 2 3 하나 둘 셋! 오늘의 메이킹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